최고의 맛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 이번 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스맥은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뭔가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딱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의 선별적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지수 급락기에 대부분의 성장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메타버스, 제아, 게임이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5G라든지 성장 관련된 종목이 다 떨어졌는데 요즘에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뭐죠?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가 밸류적으로 싸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상장된 로봇주 중에서 밸류적으로 싼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 대비 좌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런 로봇주의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홀딩, 상승 추세를 깼다라고 하면 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추세는 어떻게 봅니까? 차트를 보셔야죠. 차트를 보시는 방법은 제가 이전 런앤넘 강의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전 강의 보시면서 기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보면 한스원이 3D 프린터로 원전 부품 생산에 성공을 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3D 프린터 시장하면서 관련주 한참 떴다가 요즘에는 거의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스맥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금속성 3D 프린터 자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관련주로 분류가 되겠죠. 3D 프린트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프린트라고 하면 A4용지에 검은 활자로 인쇄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프린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D 프린터는 없죠. 입체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도한 모양, 내가 그린 모양을 3D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 기계도 만들 수 있고 진짜 총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하죠. 3D 프린터가 처음에 나올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대중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D 프린트 관련주가 뜬다라고 한다면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죠. 매물 부담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자액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주가의 출렁임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